장악할 수 있을까 장악할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장악할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만약 저런 그렇게 장악할 수 있을까 내 친구들 하나 둘씩 떠나가고 설마 했던 내 친구마저 떠난다 운명적인 사랑도 잘 모르겠고 여자맘은 진짜 진짜 모르겠다 장악할 수 있을까 장악할 수 있을까 통통된 거 없는데 장악할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장악할 수 있을까 쓰러뜨린 거 없지 동태처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